사진 찍어도 돼? 뭐하겠 시발! 너네 둘 걸렸다! 잡았다 이놈들! 진결이다! 이놈들 진결이다! 잡았다!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영국 발음으로 할게요 일단 다들 영국 발음으로 좀 해줘 할 때 영국 발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파스모포비아 약간 이렇다면 파스모포비아 파스모포비아 저소강 담력 테스트이고요 일단 우리 아니랑 연애를 할 만한지 제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상황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고 존나 도망가는지 지키려고 맞서는지 제가 떡떡히 지켜볼 거라고요 예 닥치시고 select language language english accept 오케이 raise your debt recognition 와 질있나요 아 괜히 안 아파 엑지 자수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give us a sign give us a sign give us a sign 나 나 누구예요 나 나 나 나대 시형님야 뭐야 나야 나 you believe 안 believe I know I believe I can buy what's your name? my name is 시윤파 시윤파 my name is I'm strong 오케이 hi hi i'm strong i'm strong 먹으려면 이 키는거는 오른쪽 마우스가 키는거에요 에이 토마스 에이 맨 헬로 헬로 맨 헬로 헬로 자 이제 그리고 이거 노란색깔 이거 하나 하나 누가 들어봐 내가 오늘께서 하나 내가 들었다 맨 위에 맨 위에 빨리 들어봐 뭘 들으라고? 빨리 들어봐 이 개새끼 들어와 맨 위에 있는 노란색깔 마우스 휠 돌리면은 알고 있는거 맡기고 아 또 설명하는데 들어봐봐 개새끼 들어와 야 정의신격기야 이거? 에이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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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난다 운동계로 10도 이하의 방을 찾으십시오 누구에게나 응답하는 유령이고요 유령 이름 저 라데시 한번 읽어주세요 수산 마르틴네스 아니 이번에는 온도계를 드세요 노란색이 온도계고 나랑 라데시가 든 게 EMF 탐지기인데 EMF 탐지기는 귀신이 옆에 지나갈 때 삐삐거리면서 울려요 아니 저기 텀! 운동회를 젖같이 들면 어떡해 가 빨리 와 그냥 빨리 와 야야야 사득이 한 게 제대로 해 이거 기습당한다 자 이제 여기에서 밤 굳고 돌아다니면서 아씨 무서워 야야 같이 붙어당혀 어? 아야 비로 하지마 무서워 야 문 닫아 이거 빨리 문 닫고 하라고 닫고 해 어떻게 닫아 야야야 같이 가 같이 가 나 나 뭐 하면돼 야야야 여기 닫부야 에바야 거기 야 문 어떻게 어는데 조금 안까지 들어가서 확인해야돼 뭘 나 아씨 야야 닫부야 야야야 이거 어떻게 얼어 살려줘 야 살려줘 살려줘 나 살려줘 아니 살려줘 살려줘 제발 빨리 빨리 문 열어줘 제발 문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나 갇혔다고 서다뿐 미치잖아 빨리 오라고 아니 왼쪽으로 집을 했잖아 마우스 당겨야되는데 밀고 있었지 너 당겨야된다고 왼쪽으로 집으면 된다고 바보야 야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확인하고 야 야 7도 8도 여기다 여기다 야 쟤네들아 6도 6도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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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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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엑소시스트야 이거 왜 온도가 이런건데 아 온도가 갑자기 왜이래 온도가 내려와 어어어어 켜 불러 불러 수잔 윌리엄스 왤아유 V 누르고 어어어어어어어 아 진짜 시발 누구야 장난치마 나 아니야 이거 진짜 온거야 뭉쳤어 뭉쳤어 하지마라고 아 나 안쪽에 있었네 수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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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s 수잉 수잇 아 수잇 아 어 어디가 어디가 쟤네들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아 진짜 하지.. 지실랩이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 저 적당히 해라.. 아 ㅈㄴ 무섭다고.. 아니 너네 왜 문을 못 열어 우리야.. 그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사진 찍는 건데 너네가 그 귀신 사진 찍어야 돼 여기 손 차고! 왼쪽에 왼쪽에! 이거 찍어줘!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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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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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그러면 제2 눌러봐 찾은 증거 1에 손자국 넣었어? 왜 넣었는지 알았어? 방금 손자국 쳐 봤지? 그래서 넣은 거야? 넣었어? 그래서 넣은 거야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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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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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보라색 보라색 어? 지XX 나 귀신 아니야 나 사람이야 나 귀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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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다 있다 찍어 개새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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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찍어 개새끼야 어어어어어어 나 날려줘 날려줘 뭐야 시X 이거 뭐야 나 무전기, 무전기 들려? 들려, 들려, 들려. 아, 잠깐만. 야, 나, 나. 나, 내 한계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방, 그 사이사이까지 다 가야돼? 그냥 대충,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 닫아놓지 마, 그럼 헷갈리니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살아, 살아있다고 봐. 살아있다고 봐. 살아있다고 봐.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오, 왜, 왜? 아, 문이 이게 열리는 거였어? 와, 여기 존나 무섭다. 도넣다, 진짜. 아, 근데 이거 귀신 오면 어떻게 도망가, 아니야? 어? 그냥 도망가야지. 맞서 싸우던가.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 같은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 병원인데? 사람이 살아있어. 아직은 살아있다고 봐. 아, 잠깐만, 여기 존댔다. 아니, 깜짝 놀랐어. 여기 맵 존나 무서운 곳이다. 존댔다, 이거. 여기 문이 왜 열려있냐? 여기 애들이 돌았나 보대. 돌았어? 여기 카타콘 같은 거 돌았어? 다 돌았나 봐. 문 열려있으면 애들이 다 돌 거야. 왜? 아, 깜짝이야. 야, 차단이가 말을 안 해. 사당이 마이크 안 한다고? 아니야, 나 힘들어. 사당이 마이크 안 한다고? 까보자. 한마리, 나 힘들어. 아, 계속 해야 돼. 나 힘들다고. 뭐가 힘든데? 힘들어. 어, 뭐야! 쟤 뭐야, 이거. 오, 시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터마스? 터메이스? 오 마이갓. 사당이가 진짜 귀신 들렀나봐, 이 새끼. 진짜 마이크가 왜 안 돼? 말도 안 하고. 멈춤 많이 쫓아다녀. 나가자. 야, 이거 너무 맵 넓다. 사당이 내가 볼 때 귀신 들렸어. 제접해. 제접하고 올게. 어. 안, 나 할만 하지, 라데사. 아, 나 이게 놀리는 건 줄 알고. 나 진짜 구란 줄 알았어. 아, 진짜 안 들렸어. 나도 살까? 나 돈이 근데 많이 없어. 내가 레벨이 1이라.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내가 다 사도 돼. 빠짱.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 너는 레벨 60까지 지금 이거 이집을 한 거야? 아, 들려? 아, 들려? 그치. 어? 테메스? 아, 테메스. 아, 테메스. 나의 눈치. 나의 눈치. 너무 아름다워. 아, 저. 아, 저. 아, 저. 아, 테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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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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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자, 손전등 들고 각자 들던거 들어. 각자 들던거 하나만 더 다 들어. 시작하자마자 정말 시끄러워. 조지 앤더슨 조지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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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야 이 이름은 혼자 있는 사람한테만 응답한대 주지 앤더슨 가자 주지라고? 주진.. 주지 앤더슨인데? 이름이 주.. 주지.. 주지라고? 주지 앤더슨 가자 주지 앤더슨 가자 주지 앤더슨 어 이거 뭐야? 여기야 여기 레츠고 자 이거 나랑 라데시가 2층 돌게 라데시가 2층 와 2층 우리가 1층 라데시랑 라니가 2층 헤이 조지 조지 웨얼얼유 조지 오오 어 깜짝이야 아 사진대 왜 깜짝이야 얘들아 2층 아니다 2층 클리어 2층 클리어 으응 어 여기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 9.6도 9.6도 여기 9.2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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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혀있다 주.. 여기 주지 주지 박혀있다 여기 주지 박히나 주지 주지 여기 있어 주지 여기 있어 주지 여깄어 주지 계단에 있는데? 여기라고 주지 아니 여기 안에 있어 주지 부시자 이거 주지가 여기도 있어! 주지가 여기도 있어! 주지 여기도 있어! 아니 주지가 왜 이렇게 많이있어! 주지가 한둘이 아니야! 여기다! 계단 안이다! 여기다 여기다! 계단 안 이다! 주지가.. 뭐 그려졌는데? 벌써? 어?? 어?? 책상도 책 났는데 여기에 너 그렸어! 제이 눌러서! 제이 눌러서! 고스트 라이팅! 고스트 라이팅 OK! 오케이, 찾은 누구야? 가가지고 우리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와야 돼 오케이, 뭐가 필요하지? 아 뒤에 주지! 주지 생각보다 씨끈 왜왜왜 깜짝이야! 하하하하 빵이야 주지 있지라! 아 또 암살당할 것 같애 주지한테 네? 새끼 존나.. 아 얘 이름만 들으면 존나 세보이는데? 약할 수가 없는.. 아니, 약할 수가 없는 이름인데 얘는 주..죽박 측정기 들어? 다 나가 어..문 닫지마 졸지..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o you are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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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더슨 조지 앤더슨 조지 앤더슨 조지 앤더슨 조지 앤더슨 아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타나 애들? し고iają 쵈오미 앤더슨 añ 조지 جoorzn 조금 조금 루타 조금 주가 캐드립치라고요? 뭐야? 발소리가 들리네 조지.... 조지 앤더슨 조지앤더슨 조지앤더슨 발소리 뭐야? 혜상아 대답했어? 어 깜짝이야 아니 아니 기다려봐 해볼게 위치를 바꿀까? 아 주파수 아니야 서늘함이랑 서늘함이랑 EMF로 나와야 돼 근데 EMF 안뜨고 있잖아 그치? 주파수로 안나와 그 종류가 주파수는 아닐거야 이거 제일 눌렀다 아마니 들고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서늘함 아니면 그거여야 되는데 찍었다 EMF여야 되는데 EMF가 안나오는데 어 나 사진 찍었어? 한개 더 찍어? 아니 입김이 안나오잖아 응 하나 더 찍었어 잘나왔어 잘나왔어? 잘나왔어 디라이드를 하는구나 꿈과와서도 어이 진짜로? 진짜 잡아봐 컴온 컴온 샤미샤미 어? 아야 잠깐만 아야 잠깐만 이 개새끼 꺼져라 졸지 죽었다 죽었어 나 사진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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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 개새끼 저새끼 저새끼 아아 쟋나 무서워 방금 빨리 나가 나가 아 지 랄 아 진짜 죽여버린다 얘들아 얘들아 아! 적당했지 아 참나 이거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 조지앤더슨 조지앤더슨? 천막하게 욕해봐 라데사 I wanna f**king hate you I wanna f**king kill you 최대한 천막한 욕을 해야 돼 어 세상에서 제일 천막 어떻게 해? 저런 말을 이런 거 이러면 믿어 이렇게 조지앤더슨 마더 이스 굿 오! 아 근데 문을 닫지 마라 길막하지 마 나 안한다 이러면 마더퍽커 마더퍽커 조지앤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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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파킹 마더퍽커 야 피아노 소리 들리는데 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아아아 야아 야아 야 나았어 나았어 나왔다고 나왔다고 씨 발 아휴! 오오오옷! 아니.. X나 무서워 내가 죽일라는 거야 내가.. 겨우도 망쳤어 옷까지 가야되는거는 내가 그냥 참아 그냥 귀신 그냥.. 계속 이렇게 썩은 죽잖아 야 나.. 다가와봐 내가 조지랑 내가 개새끼랑 이거 결판을 뽑게 내.. 안 쪼라 개새끼야 조지 조지 들어와 들어와 편하게 와 사는게 나 X됐다 얘들아 나 X됐다 조지 조지 Hey fuck up Hey fuck you I wanna fuck you X됐다 X됐다 이거 뭔 소리야 안 쪼라 여기 뭐 도끼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와 줬다 니네 방까지 가줬다 문도 닫아줄게 알았어 이제 와 들어와 나와라 나 이제 잠깐만 조지 컴히어 컴히어 그래? 알겠어 나 갈게 아 조지 개 패야되는데 봐준다 너 용감하네 너 안 무서워하는구나 봐줬다 조지 나중에 둘이 공포 영화 보러 가면 되겠네 역시 내 자리에서 잘 몰라 역시 내 자리에서 잘 몰라 나 영화는 안 본다 이 새끼 안 나오네 이거 이 새끼 안 나오네 이거 손전등 별로 없는데? 이거 뭐야? 미카엘 미카엘이야? 미카엘 잭슨 미카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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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챗이지 마이얘 마이챗 마이챗이야 마이챗 마이챗이요 마이챗 마이챗이요? 마이클 마이클 잭슨이라고요? 마이챗 잭슨 마이챗 잭슨 이 이름 좀 사양이구나 업데이트하면서 마이클 아니야? 마이첼! 마이첼이야 마이첼! 마이첼이야 마이첼! 마이첼이야? 마이클! 마이클 잭슨이라고요? 마이첼 잭슨 마이첼 잭슨 마이첼 잭슨 야 이거 이름도 다행이 됐나봐 업데이트하면서 미차엘! 미차엘 잭슨으로 가야 돼 이게 마이클이야 아저씨 너 손전등 없어? 어 내꺼 줄까? 너 있잖아 누가 손전등.. 어떤 트롤이 손전등 추가 안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 문워크로 올 수 있으니까 인지해라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야 나 손전등이 없어 얘들아 손전등 이거 이거 해 손전등 야 카메라 어딨어? 카메라? 우리? 아니야 그럼 넌 어떡할라고 이만희 넌 어떡할라고 이만희 넌 어떡할라고 없어 나 그냥 너 쫓아다줄게 그래 내가 잘 발 빌켜줄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m here Where are you?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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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잭슨 이거 문워크다 찍어 찍어 보여줘 다시 보라색 비쳐줘 문워크다 야 여기 야 도끼 박혔어 뭐야 키스마이아스 어 뭐야 이거 걔가 받고 간거 같다 그치 키스마이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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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아 근데 위에 안보여 왜 잭슨 야 다 나가 니네 다 나가 다 나가 너희들 용감하게 찍어 나 손전등이 없어서 나 좀 찍어 나가 우리 둘이 한다 핫소리들이다 이 새끼 있는 성격 존나한다 지금 야 이정도로 쫄줄 알아? Are you here? Are you here? I'm here? Are you here? Where are you? X됐다 X됐다 야야 나 X됐다 X됐다 얘들아 마이크 잭슨이야 방금 나 마이크 잭슨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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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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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NO!!!! ㅋ 여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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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리얼 무너크 한다니까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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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깃다니까? 이 새끼 진짜 문허크 한다니까요? 아 근데 이게 저 귀신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나? 어? 오 마이 갓! 잭슨 잭슨 헤이 아유 리치 컴온 컴온 빡큐 빡큐 맨 잭슨 잭슨 3cm 잭슨 니어뽕 노 잭슨 니어뽕 헤이 니어뽕 우윤호 오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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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됐다 아니야 너 X됐다 앰아아아아아악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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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x3 X됐다 X됐다 죽었다 아 죽었다 방 다시 팔게 그걸로 들어와봐 얘들아 언제까지 할래? 막판 하자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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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막판 그래 막판 하자 2층 클리어 세컨드 플로어 클리어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야야 이거 켜졌다 켜졌어 야 EMF 3단계 뭐야 뭐야 5단계여야돼 5단계 아 나 있는데 여기 갑자기 컵 떨어뜨리더라고 야야 꺼져 꺼져 존 톰슨 야 이 조분들 왜 왜 따라 들어오냐고 너 들어가 거기 들어가있어 라데사 불 끄고 들어와 존 톰슨 이즈 브로큰 들어왔어 라데사 아니 너네 둘다 들어가지 말라고 한명만 들어가 너와 빨리 너네가 문을 닫고 안 열어주는데 열어주는데 자 뭐야 너네 개새끼들아 불륜으로 내가 찍었다 이 X같은 년들아 너네 남편한테 보낸다 남편 아내한테 보낸다 불륜 사진 찍었다 이 새끼들 딱 걸렸다 개새끼들 야야 찍었다 찍었다 야야 찍었어 찍었어 개새끼 찍었다고 개새끼야 일로와 일로와 이 개새끼야 좀만 제대로 찍어 일로와 개새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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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줄게 찌러줄게 개새끼야 딱 솜스 넌 뒤졌다 문은 열어줄래 얘들아 문은 열어줄봐야지 사장이 혼자 EMF EMF 그럼 들고 서있자 사장이 혼자 아들사 우리 여기 숨어있자 벽장에 애 포킹 애 포킹 애 포킹 애 포킹 애 포킹 잭스 컴온 컴온 문은 찍어도 돼? 뭐하는 시발 너네 둘 걸렸다 잡았다 이놈들 진결이다 이놈들 잡았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관 짱 열어 관 짱 열어 관 짱 닫아 관 관 짱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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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알았다 오후타 시간 보내라 난 안 잡수 받아도 돼 말 그리다 말 그리다 정말 말 그리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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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아니 이 새끼 미친놈인데? 고생이 문 닫아 공개 문 닫아 문 닫아 미친놈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건 싫어 아니 아니 시발 열어래 야 관 짱 아니 관 짱 열어 관 짱 열어 허윽 김현현 아 님 안돼요? 아니 진짜..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덴 씨 죽었어? 응?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죽었을 수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장난아니구 에바야 진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어떻게 내가 죽냐고 아 진짜 존나 어이가 없네 아니 이거 에바야 아니 진짜 리얼 관짝이었어 난 아니씨 형 죽은 거 좀 봐야겠다 와.. 이거 아니 클립으로 보는 게 존나 웃기네 이따 봐야겠다 이거야? 아니 이색이 또 이색국인데? 이색국인데? 이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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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샥국 이색국 이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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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샥국